1. 석탄 보일러에서 회분의 부착 손상이 가장 심한 곳은? 1. 과열기 2. 다음 연료 중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2. 프로판 3. 11g의 프로판이 완전 연소 시 몇 주에 물이 생성되는가? 4. 18g 4. 다음 중 기름 연소에 사용되는 유압식 버너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로타리형 5. 일산화탄소 1의 냄샴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4. 1-21 곱하기 1-2 6. 기체 연료의 최적 분석 결과 H2가 45%, CO가 40%, CH4가 15%이다. 이 연료 1M3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M3인가? 3. 3. 46 7. 연소장치에 따른 공기비 크기가 옳게 표시된 것은? 3. 이동화격자 스토커 산포식 스토커 수분 수평화격자 8. 대도시의 광화학 스모그 발생의 원인 물질로 문제가 되는 것은? 1. 녹색 9. 저탄장 바닥의 9배와 실효에서의 탄층 높이로 적절한 것은? 2. 9배 1-100 1-150 높이 4m 이하 10. 코크스 고온걸류 온도는? 2. 10000-1200 도시 12. 다음과 같은 조성의 석탄가스를 연소시켰을 때의 이론습연소 가스량은? 1. 5.62 12. 연소부하의 감소시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연료의 품질개량 13. 과잉공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연소를 위해 필요한 이론공기량보다 과잉된 공기 14. 이론연소온도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15. C2H6 1의 냄샴을 연소했을 때의 건연소 가스량은? 2. 15.2 16. 중요의 착화 온도는? 4.530-580 17. 로 또는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소용 중요의 성질을 조사한 것 중 틀린 것은? 잔류탄소 많은 것을 택할 것 18. 메타놀 20%의 과잉공기를 사용하여 연소시켜며? 저위발연량의 30%에 해당하는 열량이 연소용 공기의 예열에 사용된다. 이론연소온도는? 1. 2659도씨 19. 액체연료가 증기로 변하여 확산에 의해 공기와 혼합되어 불꽃 연소하는 것을 야한다. 안에 알맞는 것은? 2. 증발연소 20. 다음식 중 이별항목이 아닌 것은? 1. G 22. 다음 중 열펌프의 성능 개수는? 1. 고온체에서 방출한 열량과 기계적인 입력과의 P 22. 300도씨 2기압인 공기가 탱크에 밀폐되어 대기공기로 냉각되었다. 이때 탱크 내 공기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S1 대기공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S2라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이 경우에 해당시키면 아래 어느 것이 되는가? 3. S1 플러스 S2 0 공기온도가 15도씨, 대기압이 758.7 수온 주밀리미터인 때에 습도기로 공기 중에 증기의 분압이 9.5 수온 주밀리미터임을 알았다. 건조공기의 밀도는 얼마인가? 2. 1.221kgm3 24. 다음 중 증기선도에서 잘 알 수 없는 것은? 2. 포화수의 엔탈피 25. 밀폐 시스템 내의 이상기체에 대하여 이른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시될 때 이식은 어떤 과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3. 등온 과정 26. 공기가 표준 대기압화에 있을 때의 산소의 분압을 구하면? 2. 159.6 27. 97도씨로 유지되고 있는 항온조가 실내 온도 27도씨인 방에 놓여 있다. 어떤 시간에 1000칼로리의 열이 항온조에서 실내로 새어 나왔다고 하면 다음 내용 중 맞는 설명은? 4. 이 과정 중 엔트로피는 감소하였다. 28. 수증기 터빈을 출입하는 증기의 엔탈피가 각각 1000kcal, 1349kcal이다. 열손실은 수증기 kg당 5kcal이고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무시한다. 수증기 kg당 터빈이 한 일을 구하면? 1. 344kcal 29. 기체가 단열 팽창을 할 경우 실제의 엔트로피 변화는? 1. 증가한다 30. 다음 중 가스터빈에 대한 이상적인 공기표준 사이클로서 정화변소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 4. 브레이턴 사이클 31. 열 펌프의 성능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는 것은? 3. 32. 압력 10kgcm2의 포화상태의 물이 증기 트랩으로부터 압력 760 수은주 밀리미터의 대기 중에 방출될 때 포화상태의 물 1kg당 몇 kg의 수증기가 발생하는가? 3. 0.147 33. 다음 중 과열수증기의 상태가 아닌 것은? 3.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 최적보다 낮은 최적 34. 냉킨 사이클에서 복수기에 압력을 낮출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2. 터빈 출구의 증기건도가 낮아진다 35. 어느 밀폐개가 아래 온도에서 동일한 열량을 대기 중에 방출하였을 때 이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가장 큰 것은? 4. 200도씨 36. 마이너스 5도씨와 35도씨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사이클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얼마인가? 1. 6.7 3 0.87 4 0.13 37. 200atm 0도씨의 공기를 EUatm으로 줄통승 팽창시켰다면 최종 온도는? 4. 마이너스 45.9도씨 38. 임의의 과정에 대한 가역성과 비가역성을 논의하는 데 적용되는 법칙은? 3. 열역학 제2법칙을 적용한다 39. 표에 나타낸 특성치를 갖는 기체 0.1km의 온도를 298k에서 308k로 일정 압력하에서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열은? 3. 3.75x104j 40. 다음 중 아래 압력의 포화수를 가열하여 동일 압력의 건포화증기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증발열이 가장 큰 것은? 1. 0.5kgfcm2 41. 가스 채취 시 주의하여야 할 사안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 가스 채취구는 외부에서 공기가 잘 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다음 중 압력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4. 고체 팽창식 온도계 43. 다음 중 자동제어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치는? 1. 기록부 44. 오리피스에 의한 유량 측정에서 유량은? 3. 압력차의 평방근에 비례한다. 45. CC 열전 온도계의 고온 측정 온도 범위로 맞는 것은? 1.200-300도씨 46. 벤츄리관 유량계의 특징 중 맞지 않는 것은? 4. 점도가 큰 액체의 측정에서도 오차가 발생치 않는다. 47. 정확한 온도 정점을 구하기 위한 온도의 정의 정점 중에서 국제실형 온도 정의 정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라베 응고점 48. 압력 측정에 사용되는 액체의 구비 조건 중 잘못된 것은? 1. 열팽창 개수가 클 것 49. 다음 열전대 온도계 중 가장 고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는? 4. PR 50. 관로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할 때 수주의 높이가 30cm였다. 이때 유속은 몇 미터 매초인가? 는 9.8미터 매초이로 한다. 2. 5.88 52. 자동제어에서 미분 동작이라 함은? 4. 조절계의 출력 변화는 편차의 변화 속도에 비례하는 동작 52. 다음 중 연소가스 통풍계로 사용되는 압력계는? 1. 다이아프렘식 압력계 53. 관속을 흐르는 유체가 층류로 되려면? 2. 레이놀지수가 2100보다 적어야 한다. 54. 다음 중 4 중계의 용도는? 1. 압력계 보정 55. 교축기구식 유양계에서 압력 손실의 크기 순서로 맞는 것은? 3. 벤츄리 플로어 노즐 오리피스 56. 다음 중 세라믹식 O2계의 주원료는? 3. ZROE 57. 경보 및 액면 제어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액면계는? 3. 부자식 액면계 58. 단여소식 수위 제어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보일러의 수위만을 검출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59. 열전대의 냉접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자동평형 계기에서의 냉접점은 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60. 자동제어 장치에서 조절기에 종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수증기식 62. 보혼면의 방산열량 1100KJ-EM2 나면의 방산열량 1600KJ-EM2일 때의 보혼제의 보혼 효율은? 2. 31.25% 62. 대부분의 보혼제는 열전도 유리 온도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며 람다, 암다오, 플러스 엠세타의 형으로 되나, 마이너스 40도씨 부근에서 그 경향을 크게 벗어나는 보혼제는? 1. 경질 우레탄 포옴 63. 유체가 관내를 흐를 때 생기는 마찰로 인한 압력 손실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3. 비중량이 큰 유체일수록 압력 손실이 작다. 64. 다음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에너지를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해결료를 사용하는 기기, 추결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6. 다음 중 관료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보유수량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부하 변동시에도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67. 다음 순환식 오일 배관의 특징 중 틀린 것은? 3. 오일 배관 내벽에 슬러지가 부착되기 쉽다. 68. 다음 중 기수분위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4. 압력을 이용한 것 69.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일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의 범위는? 4. 4월까지 70. 터나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온도 조절에 자동화가 쉬우며 제품의 품질, 크기, 형상 등에 제한받는다. 71. 산업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저장 임무를 부과할 수 없는 자는?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 72. 다음 중에서 파형노통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열의 신축에 의한 탄력성이 나쁘다. 73. 에너지관리 대상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처 74. 유리면 보은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형상에 따라 보은판, 보은대, 블랭킷, 보은통으로 분류된다. 2. 공조위생, 플랜트 설비의 보은과 보은행에 사용되며, 최고 사용 온도는 300에서 350도씨로 안면 보은제보다 높다. 75. 검사 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은 검사 일효기간 만료 몇 일정까지 해야 하는가? 2월 12일 76. 다음 중 단열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추결 용량이 커진다. 77. 샤모트 벽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일반적으로 기공률이 크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화되며 내 스폴링성이 좋다. 78.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 업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79. 다음 중 샤모트 질개 내 화물의 주성분은? 2. 카올린 80. 다음 중 다이아프렘 벨브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4. 유체가 일정 이상의 압력에 다다르면 작동하여 유체를 분출시킨다. 81. 노통 보일러에 있어 원통 연소실 또는 노통의 길이 이음에 적합한 용접 방법은? 3. 맞대기 양쪽 용접 82. 육용강제 보일러에 있어서 접시모양 경판으로 노통을 설치할 경우 경판의 최소 두께를 구하는 오른식은? R 접시모양 경판의 중앙부에서의 내면 반지름, 시그마이, 재료의 허용 인장응력, 에타 경판 자체의 이음 효율, A 부식여유 1번 83. 수조비등에서 기포가 생성되면서 가열면의 열을 기화열로 흡수함으로 효과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비등 영역은 다음 중 어느 영역인가? 2. 핵비등 84. 68kg분의 비율로 흐르는 물이 비열 1.9kgkg도씨의 기름을 써서 35도씨에서 75도씨까지 가열될 때 두 유체는 향류 이중관 열교환기내에서 사용되고 기름의 온도는 교환기에 들어올 때 110도씨, 나갈 때 75도씨이다. 이때 대수평균 온도차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37도씨 85. 연소가스량이 2500m3민 송풍기에 의한 압력수두가 10mmaq 송풍기 효율이 0.6인 경우 송풍기 소요동력은? 2. 5.56pc 86. 다음에 스케일 성분 중 연질의 것은? 3. 탄산염 퇴적물 87. 연돌의 통풍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배가스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88. 다음에 열거한 보일러 설치 검사 사항 중 틀린 것은? 2.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연료를 차단한 후 경보를 울리게 해야 한다. 89. 다음 보일러의 부속장치 중 여열장치가 아닌 것은? 2. 송풍기 90. 다음 중 ppm 단위로서 틀린 것은? 4. kgm3 91. 보일러동의 외경이 800mm이고 길이가 2500mm인 앵카쇼 보일러의 전열면적은? 2. 8.0m2 92. 다음 중 부식 요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4. 가성취화 93. 해수마그네시아 침전반응을 알맞게 표현한 화학반응식은? 3. mgCO3 플러스 CAE, mg 플러스 CACO3 94. 관스테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할 설계 계산식은? A1개의 관스테이가 지시하는 면적 A, A 중에서 관구멍의 합계 면적, P 최고 사용 압력 1번. 95. 열전도율이 0.9kcalmh 도시인 재질로 된 평면벽의 양측 온도가 800도씨와 100도씨이다. 이 벽을 통한 단위 면적당 열전 단량이 1400kcalmh일 때 벽 두께는 몇 cm인가? 3. 45. 96. 정려탑 중에 하나인 포종탑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 정체량이 적다. 97. 랭카샤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제일 부적합한 것은? 4. 수면의 높이는 노통 꼭대기 위에서 노통 길이의 1-3이 되게 한다. 98. 보일러 급수의 탈기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산소와 같은 용의 가스를 제거하는 탈기기를 통과시켜 기체를 분리한다. 99. 연소실에서 연도까지 배치된 보일러 부속 설비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2.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100. 단열 변화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가? 3. 불변이다.